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유연입니다 네, 저희는 지금 팬사인회 현장에 와있는데요 네, 갤럭시 앨범의 컷사인회 넌 섬세해 다른 애들 반살라 저 워낙 퍼프죠? 안달래요? 가르쳐서 뭐 하게요? 이렇게요 팬사인회 와서 팬분들 만나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팬분들 기를 받아서 거의 덜 피곤하는 것 같아요 팬사인회 제가 오늘 띡템에 뵈어요 간호사 뼘는거 아닌가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야? 이제 이 번역을 공개하는 거 나의 이렇게 잘해준 남자 랩만 배우는 건데요. 재미있고요.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. 재미있어요. 샐러드에 들어있는 치킨이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. 특히 텐더 치킨. 뭐예요? 생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진짜 너무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은 것 같아요. 아저씨 먹는 걸 고맙고. 아저씨 너무 고맙습니다. 생일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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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사인을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귀엽다